만지야! 무지개 생겼어! 이거 뭐야? 앉아 앉아 옳지 간식에 점심 빨렸어 아직 너무 귀여워 이렇게 뺏어먹는 건 아니죠? 앉으세요 그렇게 뺏어먹는 건 아니죠? 여기 있어라 여기 있어라 앉아 나 분명히 앉으라고 했던 것 같은데 손 앉아 앉아 여기 앉을거야? 여기 앉을거야?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